이전 시간에 우리가 call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행할 때마다 어떤 객체의 this 값을 바꾸는 다시 말해서 컨텍스트를 바꾸는 이 명령인 call 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call 못지않게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bind라는 거예요 bind는 뭐 엮는다, 묵는다 이런 뜻이죠 여기 있는 이 함수가 sum 이라는 함수인데요 제가 이 sum 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호출될 때마다 this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함수의 내부적으로 사용할 this를 그냥 딱 다른 걸로 고정시켜 버리는 방법이 bind에요 해볼게요 bind 그리고 bind의 첫 번째는, 첫 번째 인자는 그 함수 내부적으로 this를 뭘로 쓸 거냐라는 건데 김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sum 이라고 하는 함수 함수는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this를 김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new 김 sum 해볼까요? 그리고 이 bind도 마찬가지로 그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사용될 인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? 이걸로 이렇게 하면 그 함수는 내부적으로 this가 김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인자가 이 prefix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this도 세팅했고 prefix도 세팅했기 때문에 이제 뭘 하면 돼요? 그냥 호출하면 돼요 노드야, 오브젝트 펑션 보시는 것처럼 김 sum이 잘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sum이 바뀐 거냐? 아니에요, sum은 바뀌지 않고요 sum을 바꾼 sum이 이 취지에 맞게 달라진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져서 return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m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bin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과 bind, 닮은 듯이 다른 듯한데 콜은 실행할 때 함수의 context, 즉 this의 값을 바꾼다 그리고 sum은 어떤 함수의 내부적으로 this의 값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잘 한번 이 독특함을 음미하고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는지 이걸 쓰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,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서 저거 어디다 쓸까 하고서 보는 거 꼭 아니잖아요, 그렇죠? 아, 저런 것도 있네, 정말 신기한 생태계네 이런 느낌으로 보잖아요 사파리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살다 보면은 쓸 일이 나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콜과 bind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, 우리 댓글로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거 콜과 바인드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써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참 좋겠는데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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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